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의 날개 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투피엠 다들 좋아하시죠 네 우리 투피엠의 멤버 MBTI 성격 유형을 제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사실은요 우리 투피엠의 멤버 중에 태양현곰 이라고 세 분을 같이 뭉쳐놓은 그룹이 있어요 태양현곰 이라고요 자 그 멤버들하고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요 제가 MBTI 성격 분석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은 작가인 것처럼 제가 몰카를 찍었습니다 자 이거 화면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제작진들 하고요 같이 한예슬씨의 작가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에 제가 숨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요 그 전에 녹화해 놓은 것을 제가 토대로 해서 우리 투피엠이 어떤 성격 유형인지를 분석해서 제가 했던 그런 역할은 우리 태양현곰이 정말 우리 투피엠의 멤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본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면서요 자 그 중에 제가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투피엠 멤버 우리 니쿤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니쿤씨는요 이 세 분이 같이 이제 MBTI를 진행을 했는데 니쿤은 INFJ라고 선의의 옹호자형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성향을 가졌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던지 어떤 얘기하는 도중에 그 성향 그 성격이 진짜 있는지 저랑 같이 재밌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니쿤씨가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정말 나네? 이렇게 또 금방 수긍을 해주셨어요 위에 조그맣게 먼저 보이죠 성지자형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기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한다 그 부분에서 우리 니쿤씨가 나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보이는 외모는 되게 외향적이고 아무래도 가수이다 보니까 본인의 표현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MBTI 검사에서는 아이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는 생각이 매우 깊고 남들에게 표현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작가인 것처럼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정말 끈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보이는 거하고 정말 다르게 니쿤씨가 끈기가 있고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침착하면서 마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되게 돋보였어요 끈기가 되게 많이 보이셨어요 이 문제 내가 꼭 풀어야 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인프제라고 하는데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1, 2% 해당하는 정말 많지 않은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끈기가 있으시고 혼자 되뇌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요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네고 같은 그런 것을 할 때 S들은 피부에 와 닿는 걸 눈으로 보는 것을 먼저 선호하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입수해요 그런데 이제 N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먼저 상상을 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상상하고 본인의 혼자 속에서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행동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매우 신중하시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좀 인프제한테 그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금방 또 사람하고 벽을 쌓을 수도 있는 게 또 인프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니큰시 인프제인 것으로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계속 응원드리고요 정말 그 멋진 상상력과 자기만의 세계를 정말 천천히 나름대로 꼭 완성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강현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BTI가 정말 여러분 이해가 좋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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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